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6학년도 6월 모평 나형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A는 루트 2이고요. B는 3제곱근 3이래요. 그때 우리한테 6제곱근 6을 A, B로 나타낸 것을 찾으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특히나 내신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얘는 지금 너무 쉽게 나왔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엄청나게 꼬아서 어렵게 많이 내니까요. 이런 문제는 진짜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 이거 갖고 장난을 치셔도 돼요. 한번 갖고 놀기나 한번 해봅시다. A는 루트 2이죠. 굳이 바꾸면 2의 2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3제곱근 3이잖아요. 그러면 3의 뭘로 바꿀 수 있어? 3분의 1승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한번 바꿔놓은 거고요. 이따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한번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6제곱근 6을 A랑 B로 표현을 하래요. 근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는 표현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바꿔보기 시작하는 거야. 6제곱근 6이니까 얘는 6의 6분의 1승으로 바뀔 거고요. 우리가 아는 A랑 B는 다 미식이 얼마로 돼 있어요? 2랑 3으로 표현이 돼 있다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6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바꿔야 되겠지 다시. 뭐랑 뭐로? 2랑 3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을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2 곱하기 3이라고. 거기에 누가 있는 거고? 6분의 1승이 있는 거고. 자, 그럼 얘 무슨 법칙? 지수법칙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지수법칙을 사용을 하니까 2의 6분의 1승 곱하기 3의 6분의 1승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아는 건 A라는 애는 2의 2분의 1승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2의 6분의 1승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얘를 가지고 장난을 쳐봐야 되겠지. 뭐가 되게끔? 2의 2분의 1승이 되게끔 바꾸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얘를 이렇게 가보는 거야. 2의 2분의 1승은 그냥 써놓고 얘 거듭제곱을 때릴 거예요. 뭐가 되게끔? 6분의 1이 되게끔. 그럼 2가 3이 곱해져야 되잖아, 분모에. 그럼 몇 제곱을 때리면 되겠어? 3분의 1제곱을 때리시면 되겠죠. 곱해서 6분의 1 나오게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는 3의 3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승도 안 된다고. 얘도 3의 3분의 1승으로 바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그냥. 그럼 6분의 1승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2분의 1이 붙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난 거야. 2의 2분의 1승이 뭐였어요? A였죠. 그 A의 3분의 1승이 있는 거고요. 곱하기 얘가 뭐였어요? B였죠? B. B에다가 뭐가 있는 거야? 2분의 1승이 곱해진. 정답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일단은 바꿔놓고 시작을 해라. 근데 이 모양이 한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인다고. 그럴 때 멈추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아는 모양으로 바꾸지 뭐. 바꾸지 뭐. 바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모양. 2의 2분의 1승, 3의 3분의 1승으로 바꿨더니 정답이 튀어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A의 3분의 1승 곱하기 B의 2분의 1승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